그렇습니다. 2021년대로 새롭게 개원한 제117대 연방의회, 이제 오는 6일 대선 인증과 관련해 워싱턴 정갑뿐만 아니라 이제 전직 국방장관들,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날 어떤 일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오는 1월 6일 낮 1시에 시작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538명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해 보내온 인증된 투표지들을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봉한 뒤 검표원에 의해 확인하고 엘라바마 주부터 와유민주까지 알파벳 순서대로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이때 공화당 상하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140여 명 등 150여 명이 이날 6일 선거인단 투표개표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표해 트럼프 측의 최후 도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이의 제기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집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만일 조지아주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외압을 넣을 정도로 지난 대선 개표와 관련해 조지아주, 애리조나, 미시군, 그리고 위스컨신주 등 분쟁 지역에 대한 10일간의 감사가 연방의회에서 채택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10일간의 감사 역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에서 부열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원 표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또한 1887년의 선거인단 개수법에 따라 이의 제기가 수용돼 해당 지역 선거인단 선거 결과가 제외되려면 상하원에서 동시에 가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어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최소한 대통령 당선을 선포하지 않고 부정선거 물증 등을 인용하며 상하원과 연방대법원 5명씩 15명의 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개 주에 대한 분쟁 지역에 대한 10일간의 특별검찰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강력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운명의 날 바로 1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 측의 최후 도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새해 벽두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odcink года 안녕하십니까 at work